사백구십 칠 문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가위로 자를 수 있어라는 표현 아참참 미안 너는 나는 그것을 가위로 자를 수 있어 바이콧 케이 그래서 아이컷 무슨 뜻이에요 아이컷은 무슨 뜻이에요 난 자른다는데 내가 만들어야 건 난 자를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한다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였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 씨죠 자 그래서 it 은 더 페이퍼 대신 왔는 거 기억나시죠 그 종이 그래서 with scisso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가위로 가위로는 가위로라는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무엇으로 자를 수 있니 도 되겠지만 무엇으로는 어렵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이게 뭘까요 어떻게죠 어떻게 종이를 자를 수 있니 가위로 자를 수 있다 그래서 with scisso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okay 혜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길게 하자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어 다음 시간에 할 때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디 아일런 독도 인디 이스토 코리아 원서 위 요런 표현들 있죠 s7d 시븐니 뭐 이런 이런 표현들 이렇게 말 소리내야지 익혀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우 그렇지 어떻게 넌 자를 수 있니 하우 캔 유 컷 그렇지 더 그래서 넌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그랬더니 캔 유 컷이 아이 캔 컷으로 바뀌고 있죠 넌 자를 수 있니 캔 유 컷 난 자를 수 있다 아이 캔 컷 더 페이퍼나 한번 길어봤자 그것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가위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양념 씨죠 양념 씨죠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계속해서 그 동물은 어둡나요 그건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지 지조야 지금 3시 17분 입니다 25분은 최소한 넘어야 되겠죠 네가 잘한다는 가정하에 네 자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묻는 말은 우리가 바로 그렇죠 그 동굴이 어둡다는 더 케이브죠 더 케이브 오 훌륭합니다 그렇죠 아주 진유가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dark 했듯이 뭐니까 그러니까 어둡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만 만들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굴은 어둡니 그렇지 is the 케이브 dark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예요 is it dark 한 거예요 그거 어둡니 is it dark 여기도 마찬가지 it is dark it is dark를 is it dark 한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둡다면 그렇죠 yes it is 뒤에 생각된 말 dark 어둡지 않다면 그렇죠 no it isn't dark 됐습니까 ok b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is the cave dark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렇죠 나는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야 뭐야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야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야 누가다 부터 만들겠죠 나는 마시고 있는 중이야 음 I am drinking 와 훌륭합니다 I am drinking I am drinking some water 훌륭합니다 그러면 some water라는 무슨 뜻이니까 약간의 물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과 짝을 이룬고 있죠 그래서 some wat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am I drinking ok 상대방한테 물어야지 you 한테 물어야지 what am I drinking 그렇지 아주 훌륭합니다 what are you drinking 그래서 뭐 마시고 있니 I am drinking 그랬더니 나는 마시는 중이다 약간의 물을 OK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그럼 드링크가 하다시였는데 어떤 식이나 있기 때문에 비기동사 다시 쓰는 거죠 I am drinking some water OK 무능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바빠 I am busy 그렇죠 busy가 무슨 뜻이니까 옆에 다 나와 있죠 그럼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요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너 어떻니 난 바빠 how are you I am busy I am busy 그래서 비기동사 들어있는 문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네 OK 자 엄마 아니면 끊으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 방해되고 있어요 너는 그 책을 읽니 누가 다 부터 만들어주세요 네 누가 다 부터 만들어주세요 일단 그렇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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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ead 그렇지 you read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받았죠 받았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읽니 do you read 그렇죠 do you read 문장 완성 그렇죠 do you read the book OK do you read the book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읽는다면 yes I do 그렇죠 yes I do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 no I don't 그렇죠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갖고 yes I do do do가 뭐 대신 왔지 read 그렇죠 yes I read the book 그래 나는 그 책을 읽는다 그래서 read the book이 책을 읽다 라는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하다씨의 대장 do 로 바꿨을 수 있고 no I don't 뒤에는 생략됐죠 no I don't they don't 그렇죠 똑같은게 계속해서 사용되고 대신 오거나 또는 생략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OK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어 어 받았죠 OK 그럼 너 몇 살이니 나이 묻는 표현 많이 했을텐데 나이 묻는 표현 많이 했을텐데 아니 이거 쉬운데 시 조용히 하세요 니까 할 때 열심히 하세요 네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그렇죠 how old are you 그렇습니까 어 그랬더니 나는 14살이다 아 그랬더니 나는 14살이다 아 아 아 그래서 몇 살이니 아 아 아 난 14살인데 아 아 오케이 진이호 몇 살 14 years old 맞죠? 아 13인가요? 13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13살입니까? 난 13살이다 13 years o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내년에 14 years old가 되죠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배고프니? 그는 배고프다 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he is hungry. 그러면 그는 배고프니? he is hungry.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배가 고프다면? yes, he is. yes, he is hungry. 아니라면? 그렇죠. isn't he hungry? 됐습니까? ok. b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is he hungry?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누가다부터 만들어볼까요? 일단 딴 데 집중하지 말고 누가다부터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죠. 그 새는 날아갈 것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for birdie? for birdie? for birdie? for birdie? for birdie? fly? fly? 아니요? 뭐예요? for birdie? for birdie? fly? 그렇죠. 세 가지 종류 중에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새가 날아간다였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does가 들어가는 하다시 규칙이니까. 하지만 양념시 들어갔으니까 양념시 뒤에 원래 모습대로 오면 됩니다. 하다시. 자,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 birdie fly? will the birdie fly? 그러면 문장 완성. when will the birdie fly? south? 그렇지. when will the birdie fly? south? 그렇습니까?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나갈까요? when will the birdie fly? 그렇죠. 예,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예, 앞만 길어봤자. when will the birdie fly?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뭐였냐. 그것은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였습니다. 그곳은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곳은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겨울, 겨울철에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곳은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제일 먼저 누가 다 만들죠. 그 다음에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오죠. 그래서 누가 다?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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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fly OK. 16문장 했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14분이네요. 전문보다 훨씬 더 성취도 높아졌고요. 조금만 더 성취도 높였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까지 30문장씩 연습 소리 내서 말해야 했고 OK 수고했습니다.